조선 민주주의민국 창건 미순돌세주의 의미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여러 나라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단들이 어제 3대 혁명 전시관을 참관했습니다.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한 용도 밑에 우리 인민이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의 기치를 높이들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고단한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주체사상연구조직 전시관과 중공업관, 인민지구 위성관의 여러 전시물들을 깊은 관심 속에 돌아보았습니다.